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택배 라고 합니다. 택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하이픽셀 하이픽셀에서 배드워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16명에서 2대2대2 대 2로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걸 딱 한 판 했는데 1등을 했어 한 판 했는데 1등 했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두 명에서 팀 두명에서 팀 두 명에서 팀 두명의 스팀 두명의 스팀 빨리 아이템 아이템 응 다 내가 먹을게요 응 다 내가 먹을게요 일단 도검 하나 뽑자 아 잠깐만 검을 먼저 뽑을 필요는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거부터 하면 되잖아 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 침대를 다 덮어 침대를 다 덮은 다음에 이제 양톨로 다시 도배해 이러면은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애가 와도 뚫을 수가 없지 어 뚫을 수가 없어 쏘드 어 야 잠깐만 누구왔는데 야야야야 까불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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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팀 까불지마 오지마 잠깐만 녹색 저기서 견제봐야되는데 저기서 견제봐야되 잠깐만 녹색 견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빨강 또져 빨강을 뚫어버려야랏 빨강빠강 아아 와 이게 이렇게 되네 까불지마까불지마 그렇지 까불지마라 까불지마 근데 빨강 얘네는 왜 이렇게 까불는거야 안될텐데 이렇게 해서 아 까불지마까불지마까불지마 그렇지 안녕히가시구요 아 진짜 아 안되지 안되지 왔다 오케이 하나 죽이고 오케이 둘 죽이고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녹색 기지로 뛰어 녹색 기지 녹색 기지 녹색 기지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아 안되지 이러면 와 철 60개 먹고 죽었어 철 60개 먹고 세상에 세상에 진짜 세상에 뭐야 얘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겨 아 금 12개 필요한데 제발 금 좀 그만하면 금 2개만 금 2개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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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레전드 인생 아 TNT로다가 이렇게 깨부실 수 있구나 와 진짜 잘하는데 아 나 일부러 안 떨구는데 바보짓이었네 내 생각에 2대2는 나한테 아직 좀 과분해 2대2를 하기에는 내가 아직 좀 과분하고 3,3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TNT가 얼마지 아까 TNT 애들이 8개? 8개면은 할 수 있는게 득시저마였구나 와 나 이거 모르고 있었네 득시저마인거 아 이래서 애들이 그냥 나 TNT만 하는구나 노잼으로다가 아 아 이런거 때문이었구나 다이아만 먹고 있지 다이아먹고 있지 다이아먹고 있지 다이아먹고 있지 다이아내기면 뭘 줬지 다이아내기면 뭘 줬지 아까 확인해봐 바로 어 어 어 어 trouble 어石 okay 천영광로를 보이는 오케이 다죽었어 오케이 무한대로다가 녹색이랑 한판 붙자 이거 오케이 나이스 노랑아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야 나도 똑같이 간다 어어어 어어 뭐야 아니 뭐야 내 아이템 다 어디갔어 아니 이거 왜 백숍대 어 나이스 뭐야 어 일단 다이아 먹고 냠냠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약하냐 화살이 근데 원래 이렇게 약한가 일단 다이아가 다섯개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 버리지 말고 가서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 팀원들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게 가장 변명한 판단 아니겠나 오케이 나왔어 형 뿌유 나 진짜 1킬만 하고싶어요 임들아 1킬만 가능? 어어어 안돼 어우 나 진짜 왜 자꾸 날아다 왜 자꾸 날아지는거야 응 안맞았어 어우 맞았네 레드 기지 어디니 이리 붙어라 여기네 레드 여기였네 뭐야 이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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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흑여석 흑여석 뭐야? 흑여석 뭐야? 와아! 흑여석으로 막아놨네? 와 아파요옹 왜이렇게 아프겠어 에메랄드 먹어주고 삥 둘러 삥 둘러 아이 반네임이 나를 아아! 와아아아아앙 아 진짜 레전드 아 이거 아까처럼 레드 잡아야돼? 안돼 내 생각에 이거는 레드를 잡아야된다 으으으응 어 뭐야 반사가 돼? 화염도 반사되는거였어? 화살로? 와 나 왜 지금까지 몰랐니? 레드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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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맨 어 뭐야 야야야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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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 좀 나와봐 나 이거 렉걸리는거 못해먹겠는데? 야 야 여기 있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를 또 줘요 아 여러분들 오늘 배드워즈 재밌게 보셨나요? 아유 와 나 진짜 이거 좀 잘하고싶다 진짜 왜이렇게 어렵냐 게임 진짜 레게노루가 어렵다 레게노루 와아 여튼 오늘 게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택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